사흘째를 맞은 한국교회 2020 신년특별새벽기도회가 서원경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. 말씀을 전한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는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회복한 것처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전세계 모든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길 바란다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하나님의 기준과 잊었던 기쁨, 중단된 사명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찬양과 함께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회복하고 개혁되기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.